우리 형, 내 동생, 랜드맨, 브루스!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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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사실은, 사실은 제가 항상 늘 오른쪽에 쓰고요. 아, 저 왼쪽에 쓰는데요. 그러니까요. 그 영화가, 지도 모르게 여기다가 마이브를 꼽아가지고 왜냐면 이게 좀 낮아서 제가 자리가 바뀌었어요. 제가 잠깐 중간에 하는 게 다 틀려가지고 죄송합니다. 뭐하는 거야? 네, 죄송합니다. 그리고 너 왜 갑자기 키 커졌어? I'm sorry. I'm just not us. 에어 주얼. 에어 주얼. 에어 주얼. 뉴 모델. 뉴 모델. 판타스티.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New Year! 자, 오늘 뭐 준비 많이 했잖아요? 그럼요. 많이 보여드려야죠. 많이 보여드려야죠. 많이 추웠죠, 밖에? 예. 예. 아, 줄 수 굉장히 길었다 그러고 오늘 뭐. 예. 영어로도 좀 해야 될까요? 예. 아웃사이드 베리 골드. 예. 예. 땡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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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행복하시다고요? 감사합니다. 저기. 사실 저 교포분들도 많이 오셨지만, 여기 또 외국분들이 많이 오셔서요. 땡큐. 고마워요. 와. 예. 아 지금 조금 알고싶은데 지금 안 보여서 오는데, 목소리로만 좀 듣기고 싶습니다. 혹시 한국분들만 한 번 소리 한 번 제어주시겠어요? 영어로 영어로 영어로? 사실 우리가 포리너인데 여기서 포리너가 있는데 아메리카스 아메리카스 네? 아 다른 나라? 네 고맙습니다. 저희가 사실 오늘 굉장히 노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예 노래를 지금 저희가 준비했던 거여서 막 빼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. 네 그래서 저희가 말을 줄여야 예 말을 줄여야 예 많이 노래를 좀 해야될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일단 그러면 먼저 하하씨의 신나는 노래를 먼저 네 네 워밍업을 예 하하씨가 예 웜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스탠드 좀 갖고 나가주세요. 아 그렇죠? 갖고 나가고 이거? 예 자 예 예 이따 뵐게요. 여러분 예 예 이따 뵐겠습니다. 예 자 여러분 뉴욕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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